1.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인데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그것의 중요함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콜로아도 스프링스에는 가든 오브 가즈라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공원을 보러 옵니다. 무료인 공원입니다. 퍼블릭 파크인데, 퍼블릭 파크는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공원을 의미합니다. 여행가들이 뽑은 미국 내 퍼블릭 파크,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는 공원 1, 2, 3위 랭킹을 보면 1위가 바로 가든 오브 가즈, 신들의 정원이라는 제가 살던 곳에 있던 그런 공원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기가 막힌 기암괴석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 2위는 뉴욕 맨하턴에 있는 센트럴 파크를 보통 2위로 뽑습니다. 도심 속에 푸른 숲으로 우거진 귀한 공원이죠. 3위가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밀레니엄 파크, 시카고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곳은 시카고의 아름다운 건물들, 도심, 다운타운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위가 벤쿠버에 있는 스탠리 파크인데 이 스탠리 파크는 바다가 있고, 숲이 있고, 도심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든 오브 가즈가 2위이고요. 제가 다 가봤는데 경치만 따지면 가든 오브 가즈가 1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손님이 올 때마다 모시고 가고 또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걸으러 가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햇볕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햇살의 크기에 따라서 경치가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 운치가 달라지는 곳 정말로 귀한 곳인데 정말 가까이에 있고 집에서 차로 15분, 20분이면 가고 또 같은 도심 속에 있으니까 이 좋은 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곳에 30년 살았는데 딱 한 번 가봤다는 분도 계십니다. 가까이 있고 또 익숙해지면 지나다니면서도 소중한 것을 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르죠. 언제 소중함을 아냐? 중요함을 아냐? 아프거나 병들면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것을 왜 잘 가꾸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냥 늘 익숙하니까 늘 가까이 있으니까 소중하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 성전도 그렇고 또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렇습니다.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르죠. 떠나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익숙한 물건들이나 사람들 마찬가지죠. 늘 익숙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다가 어느 계기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늘 익숙해져 있어서 힘들 때는 부르짖고 고통스러울 때는 찾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이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노역이 중할 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졸이시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주심해 계셨다는 그러한 사실은 잊고 살았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고 돕고 계셨는데도 늘 익숙하니까 늘 가까이 계시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국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찬양의 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국기 15장에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묵도하고 홍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까이 하심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종사리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꾸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준비된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자 바로는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시험하셨고 특별히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곳을 향해 행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길 그리고 예측되지 못했던 길을 가기 때문에 큰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술에서의 찬양도 없었고 신앙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앞이 가로막힌 바다였습니다.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바로왕은 나중에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다시 되돌려 노동력을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은 막혀있고요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이 사막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의 볼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믿음 가운데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체험하면서 바다의 길을 좌우로 물기둥이 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바닷길로 들어왔다가 허우적거리고 결국에는 물에 수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정말로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셨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시가 바로 출애국기 1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 천성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길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홍해 같은 장애를 만납니다. 풀어야 될 숙제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따라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들을 옥죄우는 불안들 코로나 같은 홍해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고 뒤에서는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 또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옥죄우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홍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들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달을 낳고 연달은 소망을 낳는 귀한 소망의 삶을 잊지 말아라. 불화의 숙제들 믿음 가운데 풀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깊은 감사와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임한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늘 익숙하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우리들을 향한 사랑 바로 이러한 위험을 만날 때 깨달을 수 있고 눈앞에서 이겨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날 때 우리는 더 큰 찬양과 더 기쁜 놀라운 섬김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로 원합니다. 막혀있을 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왁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왁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를 만났을 때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너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거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건하게 선포를 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바로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출애국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계속해서 전진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그냥 가라 가던 길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신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다이색에 있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따랐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 같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같은 어려움들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으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수장되는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불안들이 다 덮어져 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숙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숙제들을 매일 던져주십니다 이 숙제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학창시절 참 학창시절이 즐거운 시절인데 그걸 괴롭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숙제이고 하나는 시험일 겁니다 그러나 숙제와 시험이 없는 학창시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숙제와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숙제와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하고 삶의 지경을 넓히고 또 삶에 도움을 주려고 있는 것이 숙제와 시험이죠 지금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인생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것이 숙제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과 숙제는 그것을 통해서 지식이 자라고 삶의 그러한 상식들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토양들이 단단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숙제와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 숙제와 시험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숙제와 시험을 평소에 잘하면 삶이 단단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그것이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지금 방학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신나합니다 원래 내준 방학 숙제 없이 그냥 지나기 때문이죠 모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통해서 어떤 숙제를 더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그런 방학 기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실컷 놀다가 나중에 며칠 남으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안 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숙제를 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숙제는 그렇다 치고 일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도 안 쓰다가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용이야 이거 하고 놀았다 저거 하고 놀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날씨가 문제이죠 신문 보고 날씨 쭉 적었는데 나중에 신문에 일기예보 틀린 것들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숙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대로 해야지 그 실력이 북두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교양이 되고 또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실력이 되는 것 제가 다닌 대학은 대학교 1학년 1, 2학기에 국어가 필수입니다 1학기 때는 15일에 한 번씩 단편 소설 두 번씩을 읽고 독후감을 내야 됩니다 두 편씩 그러면 조고들이 채점을 해서 분량 아니면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돌려줍니다 분량을 맞으면 다시 써내야 됩니다 보름에 단편 두 편을 읽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독후감을 그것도 예전의 원고지에다가 다 일일이 써서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 할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꾸준히 해내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글 쓰는 훈련이고 필령이 됩니다 2학기 때는 사자 성어를 수백 개를 외워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국어에 딸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패스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1.5세, 2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아니면 더 일찍 아니면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는데 또 아니면 중학교 때 온 분들까지 한국말은 곧잘 합니다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국어에 대한 지식들은 딸리죠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다보면 사자 성어 놀이를 자기들이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아는 것들이 몇 개씩은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동분서주, 결초본, 부창부수 하면서 사자 성어를 몇 가지를 이하하다가 한 번 쭉 돌아가고 두 번 돌면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이렇게 시작하고 그럼 그것도 돼? 그러면 그건 안 돼 이게 사자 성어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웃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이 숙제를 하고 또 힘든 시험들을 봤을 때의 그런 모습들 그거는 힘들지만 이것들을 잘 이루어내고 그것들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굉장히 큰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 중에 있는 가장 큰 사명 숙제입니다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숙제 개인이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숙제 나의 삶을 경건하게 이루어가야 할 숙제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경건의 모든 모습과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봉사와 섬김과 희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혼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숙제들도 있습니다 팀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속회가 필요합니다 중부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선교회가 필요합니다 같이 해야 될 것 단기 선교를 가고 아니면 미션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덩체 그러한 선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숙제들을 합니다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루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들을 숙제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숙제들을 잘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건의 삶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삶 함께해야 되는 사명들 숙제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의 지평들이 넓어져 있습니다 영성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외파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믿음의 뿌리들이 박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집니다 그게 숙제 잘하는 인생 사명 잘 감당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닥쳐도 어떤 외파가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숙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할 때 문제는 생깁니다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퍼블리팍 1이라는 스탠리팍에 가면 다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맨 앞에 해변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른 곳은 다 울창한데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서 공원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에 굉장히 센 원래 바람이 없는 곳인데 풍파가 없는 곳인데 갑자기 이상기후로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닥쳤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대로 있어요 뿌리가 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곳은 비가 많은 곳입니다 우기 겨울철에 늘 비가 있고 그래서 영양분이 많은 그러한 땅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찬 바람 한 번 부르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들이 영적인 숙제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매일매일 잘 감당할 때 믿음의 뿌리들이 깊게 바뀌어서 어떤 세찬 사단의 유혹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런 코로나 같은 홍해 같은 위험을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 더 절실히 깨닫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정말 숙제 잘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모든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홍해 같은 장애를 만났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을 드립니다 때로는 홍해 같은 인생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찌할고 이를 어찌할고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마음을 옥죄이며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화 위복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오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셨고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깨닫지 못했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잊고 살았던 것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바다의 길인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른 땅으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직접 만나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가 오늘의 찬양의 시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다른 절 말씀 말고 바다에 빠치고 숨을 시키는 장면을 바라본 다음에 여완은 나의 힘이오 노래이시며 여완은 나의 힘이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내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써보자 이게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직접 입으로 고백되는 찬양입니다 여완은 나의 힘이오 노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의 힘이 되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존귀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몰라봤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찬송할 것이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400년 전에 조상한테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나 보다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아니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니네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지금 체험 주시는 하나님이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코로나 홍해 같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숙제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류고 같은 어려운 숙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돌았습니다 함께 소리쳤습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고 비상중보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온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바라보면서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 나에게 가까이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어진 숙제 잘 해나가면 그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하나님이 찬송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